손흥민 선수가 크리스탈 펠리스 상대로 우승을 한 토트넘 경기에서 일단 골을 넣었어요. 13호 골을 넣으면서 자신이 두 달 정도 있었던 리그 득점 간묵을 해소했을 뿐 아니라 역시나 토트넘 주장으로서의 긍정한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얘기는 어제도 라이브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 간단하게만 훑어보자면 3대1로 역전승을 했잖아요. 손흥민은 원톱으로 나와서 사실상 풀타임을 뛰면서 맹활약했습니다. 후반 추가시간이 교체가 됐으니까요. 원톱으로 나와서 평소에 하던 대로 끊임없이 내려와서 동료에게 공간과 기회를 창출했고요. 필요할 때는 자기가 직접 침투를 해서 공격 기회를 이끌기도 했고요. 그리고 후반 43분에는 역습 상황에서 깔끔한 세기골까지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대1 승리를 이끌었고요. 그래서 이날 지표를 간단히 보자면 한 골을 넣었는데 유효슈팅도 1회였어요. 즉 이번 시즌에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손흥민 선수 유효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 이번에도 어김없이 100%로 증명을 했다. 오늘 이 얘기를 길게 하진 않겠지만 XG, XG 뭔지 많이 아시죠? 빅데이터로 이 선수가 얼마나 양질의 득점기를 잡았는지를 계산해서 산출하는 건데 XG 대비 득점. 그러니까 이 선수가 단순한 슈팅 숫자가 아니고 얼마나 좋은 슈팅 기회를 동료들한테 제공받았는가. 이걸 기준으로 볼 때 손흥민이 독보적인 일입니다. 독보적인 일이. 그래서 골대를 맞춘 장면도 있었고요. 손흥민이 펠리스전에서. 그 다음에 기회 창출 3회, 큰 기회 창출, 빅 찬스. 그게 2회가 되는 엄청난 화력을 보였는데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큰 기회 중에 한 개를 베르너가 놓쳤죠. 네, 베르너한테 준 왼발로 찍어차준 속공 스루패스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르너가 1대1 상황을 맞이로 했는데 베르너가 스피드에서 꿀리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골키퍼 앞까지는 잘 갔는데 골키퍼를 제치고 골에 넣을까 아니면 바로 슈팅을 해야 될까 그거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춤주춤하다가 충분히 골키퍼로부터 멀리 치지 못하고 애매하게 쳐서 골키퍼가 어? 내껀댕? 이러면서 골을 가져가버리는 그래서 무산되버렸습니다. 골키퍼한테 막혀서 결국에 수비가 걷어내는 장면이었는데 그 장면 이후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주장으로서 아주 멋진 순간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중개화면에서 잡혔는데요. 중개화면 이제 공이 나가고 나서 베르너를 당연히 잡아줄 거 아니에요. 큰 기회를 놓쳤으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손흥민이 베르너를 딱 잡더니 머리를 이제 두들기면서 독일어로 계속해! 라고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손흥민 선수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또 베르너도 독일 선수고 또 모국어로 듣는 계속해는 또 영어로 듣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베르너한테도 큰 힘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베르너가 후반 32분에 이 경기 동점골이자 자신의 데뷔골을 넣어서 토트넘 데뷔골. 네. 토트넘 데뷔골을 넣어서 자신이 왜 토트넘에 이번 시즌 임대를 왔는지 어느 정도 증명을 했고요. 그래서 경기 후에 손흥민이 이 1화에 대해서 얘기를 풀었습니다. 베르너가 공격수로서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치면 조금 위축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일어로 계속해! 라고 말해가지고 나중에 얘기한 거니까 이제 동점골을 넣을 때 보여준 것처럼 잠재력이 많다라는 말을 덧붙였는데 그래서 독일어로 계속하라고 지금처럼 계속하라고 말했다고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네. 베르너 선수는 이제 내가 전반에 큰 찬스를 놓쳤는데 동료들 덕분에 축구에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손흥민 덕분에! 라고 이제 딱 찍어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동료들 덕분에 결국에 손흥민을 비롯한 손흥민의 비중이 큰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이제 베르너의 데뷔골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전술적인 움직임도 좋았습니다. 네. 맞아요. 브라넘 존슨이 오른쪽을 뚫고 중앙으로 땅볼 크로스를 줄 때 정속적인 움직임. 손흥민과 베르너 모두 오프 더 볼이 좋잖아요. 그렇죠. 이제 둘이 같이 들어가거나 같이 빠지면 안 좋아요. 그렇죠. 따로 움직여야 되는데 손흥민은 뒤로 빠지면서 만약에 크게 꺾으면 받으려고 하고 베르너는 손흥민이 뒤로 빠지니까 앞으로 들어가면서 받았죠. 그런데 존슨이 좀 앞쪽으로 주면서 손흥민이 수비들을 다 끌어내린 가운데 베르너에게 노마크 기회가 오는 그 두 선수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전술적인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네. 손흥민 선수가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는 장면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뭐 중계 화면에 잡히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경기 중에 일어난 일은 아니라서요. 네. 네. 그 경기 전에 이제 최근에 브래넌 존슨 선수가 그 토트넘으로 이적하고 나서 최근에 좀 벤치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좀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초반이랑 이제 아시안컵 때까지는 손흥민이 아시안컵에 차출됐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선발로 계속 나오다가 이제 메디슨이 부상에서 복귀를 하고 베르너를 임대 영입하면서 벤치로 물러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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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슨이. 그런데 존슨이 사실 벤치에서 출발할 때 더 잘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포스트테크 골라 감독도 굳이 존슨을 선발로 내세울 필요는 없는 거죠. 보면은 선발 올해 있던 경기에서 선발 두 경기에서는 공격 포인트가 없었는데 그 교체로 나온 네 경기에서는 이 골 이도움으로 맹활약을 했습니다. 교체니까 네 경기 합쳐봤자 뭐 90분이나 될랑 말랑인데 이 골 이도움. 그렇죠. 그리고 이번 펠리스전에서 이도움을 또 기록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존슨이 이번에 이도움을 기록할 때 베르너의 동점골을 도왔고 또 손흥민의 쐐기골을 도왔잖아요. 그 장면에서 이제 존슨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준 선수도 역시 손흥민이다. 역시나 손흥민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아마 존슨이나 베르너가 최근에 활약이 그렇게까지 선발로 나왔을 때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으니까 베르너랑 존슨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또 손흥민이 기회 창출을 해준 대상이 또 베르너랑 존슨이기도 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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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 도움을 기록하지는 못한 장면들이었는데 그래서 물어봤는데 존슨에 대해서는 나는 그를 사랑한다. 많이 도와주고 싶다. 껴안고 싶다. 막 이러면서 존슨에 대한 애정을 보여줬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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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경기 직전에도 존슨이 존슨한테 손흥민이 이제 오늘도 벤치에서 시작하는 존슨아 이러면서 확실히 준비했는지 준비가 됐는지 벤치에서 시작하는 존슨아 그렇게 말한 거 맞아요? 아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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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뭐라고 했는데요? 네. 네. 방금 그 연기 톤이 계속 계속 해보는죠. 연기 느낌으로. 존슨에게 지금 몸 상태가 확실히 준비됐는지 확인해 줬으면 좋겠다. 너는 교체에 투입되면 차이를 만들 선수다. 음. 이러면서 아 이게 또 벤치에서 출발한 선수한테는 최고의 어떤 격려 아니겠습니까? 네. 차이를 만든다는 게 이제 영어식 표현이죠. 네. 네. 뭐 중요한 선수. 벤치에서 출발한 선수한테는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게임을 바꿀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존슨이 결과적으로 또 이동을 했기 때문에 또 이 역시 손흥민의 어떤 주장으로서 팀을 이끄는 능력이나 아니면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잘 드러난 음.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존슨 존슨이 또 손흥민의 이런 말들을 더 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도 있죠. 존슨이 워낙 손흥민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하 네. 이적 전부터 뭐 꾸준히 손흥민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던 이적 전부터 네. 기억이 있는데 이적한 뒤에 한 말은 반쯤은 주장이니까 잘 보여야지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이적 전은 다르다. 네. 그렇죠. 그럼 뭐 이적 후에만 나온 얘기 발언들만 좀 정리를 해도 이 선수가 적어도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반은 좀 의무적인 이런 게 좀 아니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데 그리고요. 그리고요. 그리고 뭐 다른 경기 전후 인터뷰에서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내게 말을 걸고 감싸주며 계속 나아가게 만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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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요. 그다음에 유튜브에도 한번 출연했었는데 그때 그 BBC였는지 스카이스포츠였는지 지금 당장에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서도 손흥민이 말을 하면 모두가 듣는다. 손흥민은 환상적인 주장이다. 어허허허허허허.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손흥민은 그 득점 찬스가 왔을 때 10번 중 9번은 득점할 수 있다. 이건 뭐 거의 팩트죠. 결정력은 뭐 현재 전 세계 1위를 다투던 선수니까. 이렇게 하면서 상시숭배. 네. 젠장 또 흥민이 형이야. 얘기 됐네요. 하... 뭐 손흥민 선수의 이런 류의 일화들은 토트넘에서 지금 무궁무진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죠. 사실 놀라울 건 없다. 네. 또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오늘 나오고 내일 또 해도 할 게 또 남아있을 것 같은 그런 일화들입니다. 그래서 소트넘이라는 팀에 약간 좀 현재 분위기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손흥민의 어떤 주장으로서의 방식이. 포스트콜루 감독의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러지? 알파메일이라고 현재에서 표현을 쓰던데 좀 남성적인 방식과 손흥민 선수의 좀 사근사근한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또 조화를 이루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감독과의 조화, 팀 상황과의 조화, 팀원들과의 조화 여러모로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손흥민 씨 리더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리더십의 핵심은 골입니다. 토트넘에서 그렇게까지 막 토트넘 소속으로 득점을 하라고 말이야. 그 정도로 뛰어자의 실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흔한 말로 아닥하고 동료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면도 있겠죠. 또 특히 이번 시즌 토트넘은 굉장히 어린 선수들로 많이 바꿨기 때문에 오, 젠장 또 흥민이 형이야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결국에 또 손흥민 선수가 계속해서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에코 굴로 감독이 처음에는 의구심도 많이 받았거든요. 왜 손흥민을 주장으로 뽑았냐, 그거에 대해서. 그때 포스트에코 굴로 감독이 했던 말이 결국에는 경기장에서 증명하는 선수한테는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손흥민이 이번 시즌에도 경기장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또 선수들이 더 잘 따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아마 13골 6도 0일 겁니다. 팀 내에서 가장 공격 포인트가 많은 선수인 것은 물론이고 그 밖에 많은 득점기의 창출을 동료들에게 해주고 있는데 동료들이 마무리를 못해서 조금 아시가 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동료들은 손흥민이 마무리를 잘해줄 것 아시가 잘 나오고요. 개인 내에서 손흥민이 더블 보는 거고 스탭 면에서 제가 아까 XG 얘기를 했는데 XG 측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좀 독보적인 1위고요. XG 2위, 그러니까 XG 빼기 골 2위가 누구더라? 아무튼 2위 선수랑 10골 차이가 납니다. 2위가 보원이다. 제로드 보원인데 제로드 보원이랑 10골이 아니고 1.0 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1.0 넘게 차이 나는 거는 그런데 이제 반대로 꼴찌는 누가 있냐면 꼴찌 그룹에 잭슨, 누뉴즈 혼란이 다 있습니다. 이 선수들은 뭐냐면 빅데이터가 개선했을 때 그들이 잡은 득점 기회의 총질에 비해서 오히려 골이 적어요. 손흥민은 훨씬 많습니다. 이 차이가 있죠. 이번 시즌에 보원도 되게 잘하는 선수인데 물론 지난 시즌에도 잘하긴 했지만 보원도 웨스트엠이 역습축구에서 슛을 많이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득점 기회 자체를 본인이 치고 들어가서 만들지 발만 톡대서 받아 먹는 것보다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XG가 높지 않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마무리를 굉장히 잘해준다는 거고 손흥민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의 마무리를 많이 해준다. 그래서 XG에 비해서 골이 4골 이상 높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XG 스탯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얘기를 좀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흥민이 잘한다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XG이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에서의 리더십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